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해커스 HSK 1 4급 워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양한 듣기가, 독해, 쓰기 영역에 이런 지문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거나 여행의 일정이나 아니면 특정한 관광지의 소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데이구에서는 비자나 비행기를 탑승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팔 배웠던 내용들 복습 좀 해볼까요 여러분? 데이팔 우리 외출 준비에 관련된 어휘 배우셨는데요. 화면에 있는 어휘는 꼭 정확한 말음과 성조로 읽고 품사와 의미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하올라 마? 나 시연장에 칼슈 들어가겠습니다. 리파 뭐예요 여러분? 이바라다. 그렇죠? 자 치약은요? 읽으세요. 먼저 소신 자 모자를 쓰다 안경을 착용하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술목으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역시 거울을 비춰보고 있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칸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항상 술목의 형태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미다. 답안. 약속. 유해 호의. 너무 중요한 어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일깨워주다. 상기시켜주다. 디싱. 복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하다. 심리적으로 긴장하다. 진정. 모시고 가다. 모시다. 폐. 절약하다. 지혜 유해. 자 이동사 4급에서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요. 늦었어요. 라이브지. 시간적 여유가 돼요. 어 괜찮아요. 라이더지까지 같이 복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데이팔에서 배웠던 것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데이구에서는요.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여행입니다. 중국어의 완성은 선생님 몇 성 몇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이성.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리오. 리오.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앞에 걸 확실하게 내려주셔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어는 리듬을 타는 언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가야지만이 내려갈 수 있고 확실히 내려가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마치 물결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오가 아니라 리오. 다르죠. 이런 걸 연결해서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여행. 다시 일어날게요. 리오. 반삼서 확실하게 내려준다. 리오. 라고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행하다.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로 들어갑니다. 우리 겨울방학에 함께 여행가요. 여러분 이런 문장 완성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겨울방학, 여울방학 이번 우리 대일구의 중요한 어휘겠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면 여름방학도 나오니까 먼저 선 겨울방학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방학에 함께 여행 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워만 한자 이치취 리오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정말 기초 강의할 때 발음 잡아드리는 온민경 선생님이거든요. 이치취 대충 읽지 마십시오. 이치취 보다는 항상 이렇게 반삼성 처리하시면서 읽어주는 연습. 그래서 이치취. 이치취. 다르죠. 이치취 보다는 이치취. 어느 게 더 멋스러워요. 반삼성을 잘 읽었을 때 멋스럽게 중국어를 하실 수 있어요. 어? 워만 한자 이치취취 리오파. 반삼성을 잘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워만 한자 이치취취 리오파까지 문장 완성하시고 말하기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행하다 리오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려면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비행기 일성일성. 페이지. 자 그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게요. 제가 다음 주에요. 비행기를 타고 상해에 가서 놀 계획인데요.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럼 진정한 수로를 잡습니다. 뭐만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하가 전체 뭐예요?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동사 몇 개 비행기를 타고 상해에 가서 논다. 이렇게 동사가 이런 세 개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중국어는. 그래서 우리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완성할 수 있는지. 워다 선 샤싱치. 첫 번째 수로. 쪼어 페이지. 목적어 안에 있는 첫 번째 수로예요. 쪼어 페이지. 두 번째 수로. 쥐샤하이. 세 번째 수로. 월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다 선 샤싱치. 쪼어 페이지. 쥐샤하이 월. 여러분 저는 언어습관이. 샤거싱치. 그거를 넣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샤싱치 가능하고요. 샤거싱치라고 읽어주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페이지. 비행기를 타다. 쪼어 페이지. 술목의 호응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나오면 공항 가셔야 되겠죠. 비행기 타려면. 공항 지창.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구어 와이 류요 시.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갈 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뭐라고 할까요? 구괴 여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많이 틀리는 와이구어라고 읽기보다는 구어 와이. 자, 여러분 특정한 때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뭐더 시호보다는 어떤 축약형을 많이 쓴다. 시 를 많이 쓴다. 이런 걸 여러분께서 알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갈 때 쥐구어 와이 류요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째로 외우셔야 되겠죠. 반드시. 이 띵야오. 이 띵이 부사야오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띵야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시간 미리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로 뭐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앞당기다 뒤진. 두 시간을 앞당겨서 두 시간 미리. 뒤진 량거 샤우스. 두 번째 수로 어디에 도착해야 될까요? 어, 공항에 도착해야 되겠죠. 수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리 앞당겨 뒤진. 공항에 도착하다 따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다 따오지창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시면 여러분 호텔을 묵으셔야 되겠죠. 호텔 규모가 비교적 큰 호텔, 빙관 이런 것들이 듣기에 종종 나올 수 있겠습니다. 7, 8, 8, 8, 빙관 지하급이 평시가오다 또 여러분 성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7월과 8월에 호텔 가격. 여러분 가격 중요했죠 여러분. 그래서 호텔 가격이 빙관 지하급 언제보다 비교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뭐보다 개사 연상하셔야 되겠고 그 뒤에는 비교 대상 나와야 되겠죠. 평소보다 비 빙시. 여러분 높습니다. 가오. 여기다가 아주 높다라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생님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비교문에서는요. 헌이나, 페이창이나, 타이나 이런 종도 부사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다라는 표현을 다른 형태로 쓴다라는 거죠. 그 매우 뭐뭐하다가 어떤 표현이 있다. 뭐뭐더 뚜어라는 형태예요 이거는. 그래서 형용사더 뚜어드라고 하면 매우 형용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큽니다. 따더 뚜어라는 식으로요. 그 지역에서 어 비교문에서는 다른 종도 부사 쓸 수 없으므로 매우 형용사드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가격이 평소보다 아주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빙관, 지하급이, 빙시, 가오다, 뚜어까지 응용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빙관만 나오지 않고 현지에 가셨을 때 여러분 호텔 또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오디엔이란 표현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오디엔, 제오디엔, 제오디엔 그래서 여러분께서 검색하실 때 제오디엔이 아 호텔이구나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박하셔야 되겠죠. 살다, 머물다, 쭉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선생님이 지오디엔 호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호텔의 방이 모두 가득 차다. 여러분 살았는데 그 결과 넘치다. 가득 차다 라는 표현으로 해서 가득 차다.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쭈어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쭈어만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화관을 가셨는데 사람이 모두 가득 차게 앉았어요. 그러면 동사 쭈어만 바꿔주셔서 쭈어만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럼 동사만 또 바꿔서 두 단호 타팡을 써서 가득 채워 넣었다. 팡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것들 같이 패턴으로 묶어서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호텔의 방이 모두 가득 찼습니다. 쭈어만 러까지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빙관, 지오디엔에 사는 거예요. 쭈라는 동사 사용해 주셔야 되겠네요. 빙관, 지오디엔에 사는 거예요.